와 냄새 좋은 것 봐요. 좋네요. 향도 좋고.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완성된 시래기 지짐까지. 그렇게 자연인의 흔한 점심밥상이 완성됐는데요. 이건 비주얼 다주 끝내줍니다. 뭐가 또 많네요. 이거는 산초 아닌가요 산초. 산초 가지고 장아찌를 한번 담아봤어요. 송씨 한번 이거 아로니아 장아찌를 한번 먹어봐요. 아로니아로도 장아찌를 담그네요. 요즘 꽤 떨볼 텐데. 맛이 어때요. 새콤한 게. 아주 입맛도 드는데요. 그렇죠. 의외로 쓰지 않아요. 떡지 않고. 맛이 깊어요. 일단 저는 이 시래기. 상큼한 장아찌로 입맛도 돋웠으니까. 본격적으로 메인 요리를 한번 맛볼까요. 역시 시래기에 된장 양념이 잘 됐어요. 너무 맛있어. 네. 비벼서 한번 먹어봐요. 아 비벼가지고. 정말 맛있다. 아 이거죠 이거죠 진짜. 자연인 역시 뭐 제대로 된 맛을 아시네요. 아 맛있겠다 송씨. 밥 비벼 보니까 더 맛있네요. 진짜 환전이네. 너무 맛있네. 내가 하고도 진짜 맛있네. 자기가 이렇게 한 음식을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까지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. 내가 먹어보는데 내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네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네. 밥 한번 떠봐요 송씨. 이 국물에 김치 딱하게 두면 딱이죠. 먹어봐요 어떤 거. 진짜 김치까지 얹어서 주는 자기는 지금까지 안 계셨는데. 그래요? 내가 요리한 것을 잘 먹고 그러지깐 기쁨이 나네요. 누가 와서 산속에 와서 이렇게 내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. 이건 주로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. 어머님들이요?